네네네, 레벨업 프로젝트를 제가 소멸을... 뭐 하세요? 예예, 뭐 하세요? 정신이, 신이, 신이, 신이 셔츠, 신이 셔츠, 신이, 신이 셔츠, 신이 셔츠 몬스터 짱인 거 같죠? 몬스터 짱인 거 같네! 몬스터 짱, 여기 근처에 있잖아? 어? 이게 뭐야? 게임장. 진짜? 게임장 이름 아니에요? 아, 뭐겠어! 야, 몬스터! 아, 몬스터! 아, 몬스터! 아, 몬스터! 아, 몬스터! 아, 몬스터! 오락실 이름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니. 자, 슬기 문제. 앙사 문제야. 81 빼기 54는? 하나, 둘, 셋! 20, 24? 땡! 편! 20, 25! 20만 원 여기 들어간 소 foods 미디어 Lecture gł femininity 염법 뇌 편 spike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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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때요? 방식이사 오셨대요? 나는 오늘 보고 짤렸어 미얀 시크릿 케이... 케이? 아 미안... 그래서 여성 참결제 세트 미얀 시크릿 케이... 아씨... 우와 이거 뭐야? 미얀 시크릿 케이... 케이? 미얀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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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다 지정! 다 지정! 다 지정! 미얀 시크릿 케이? 저번에 SM사원 콘서트를 하러 일본에 가는 게 있었는데 실기 씨가 렌즈 언니한테 언니 저희 내일 좌석이 어떤 등급 있잖아요? 옥고노미에요? 아니... 아이쿠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잠깐만요 어 어떡해 집에 절대 이러지 않고요 용서 놀라게 하는데 나 진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아 원래 이러지 않은데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나 요리라 진짜 힘든 것이야 요리로 나의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섹시하지 않다 저는 일본어로 말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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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해요 진짜 내가 먹게 될 때 다 먹고 말아요 내가 죽을 때 진짜예요 우리 예림이의 큰 힘이 괜찮아요? 안돼 너 발을 공개하면 안 돼 너 발을 공개하면 잃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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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내일이면 말레이시아 갑니다 네? 인도네시아? 죄송해요 인도네시아 갑니다 빨리 상황을 제대로 내일이면 인도네시아를 가요 끝 끝 갈게요 가위 바위 보 야! 이러나요? 재미, 묘미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바위 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